진짜 저거 썼다는 거죠, 실톡에? 이 왼쪽 턱에 피가 너무 별 볼일 없어서 그래. 몸에 좋은 여친만 만났거든.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좀 막 살 빼고 싶지 않아? 갑자기 왜?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오니까 막 그렇지. 망치 가져와라. 사람이 개우시해? 이유 좀 알자, 진짜. 내가 틀림만 한 거 있어. 내가 호시 XX 같잖아. 나 와라, 진짜. 우와.